Q. A. P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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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그러렛 저기다!! 컷! 아야야 아프다 하하하하하하 넌 너무 느리다고 킹조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한 잘못을 참으십니다 제가 너무 잘한 잘못때문에 상대가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안녕 어 뭐야 너도 안녕 아니 너 안녕 내가 수비하는게 안녕 뭐야 릴레이야 더 수고했어 더 수고했어 네 님 님 가수인 앨범 냈어요 빨리빨리 크흐 나는 내 수명대로 살지 못해서 아빠가 죽도록 해도 나 혼자서 다 할 수 있다 시계대도 엮어 이해하는 사람 없어 너무 외로워도 나만의 깜빵에서 홀로 갇힌 채 이야아아아 마마무 흥이다 하하하하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재가라아 아야야야야야 나이스 그래 너도 저리가 임마 와해주우는거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車 Treat by 아아아아아아아아아onton ey 안내해 아 오 Dammit 으으흐흐흐흐 흐어흐흐흐 흐흐흐 Sullivan 아 날아가버렸어 아! 너 나 왜 나 따라와 얘 아야야야 왜 사람을 못 맞춰 얘네 아 진짜 이 자식 이 자식 개그런건 할 줄 모르는데 아앗 야 야 하하핳 이 자식 나보다 극혐이잖아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이 자식 개극혐이잖아 야 우리 이제 포커피스 나이소! 굿 자 또 옵니다 디반을 무시해 디반은 무시해야지 나 그릇다 쏴봐 내가 엄마 사격해줄게 어? 이 자식이? 100개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하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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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0개 감사합니다 하하하하하하 아아아악 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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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아 충! 이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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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아 오자 죽었다 얘들아 얍 여기 매크리 얍! 야하하하하하 오 너 죽었다! 아 튕겨나갔어 방금도 화이팅 쳐! 아아아아아아악 죽였어 이제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헤드는 말이죠 헤드 빅헤드 아니 헤드는 말이죠 잘 쏘시면 됩니다 마음은 안정시키고 얘는 시젠 제가 얘는 시젠팬이라서 입을 안죽인거고요 너무 세다 아나라 이거 군받으면 와 이런일이 있었구나 하하하하하하하하 거 Il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 안맞aa 뿅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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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ㅜ wrA a a a a a a a 아하하하하 하하하핰 요 드라베스 올라갑니다아 혜 못본척하는거 봐라 메르시 봤으면서 아, 또 상수형님 아, 또 흥, 흥분하셨어 상수형님 하하하하하하 하아아아아아 그 밑으로 내리는게 제 영상이었어요 교감을 시도한다! 메이코패스란세 처음에는 교감을 시도합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교감을 시도합니다 마치 ASI 우리 강아지 이리언 이리언 으 충분해 어둠에 무친 밤 아 내 궁 가까워라 으악 야 겐지랑 나만 남아 있길래 눈물 뽑을것 같애 겐지 자기뽑고가네 반가워 나는 캔디 김재원이야 진정한 자 형식아 큐티큐티겐지 그래 너는 큐티큐티겐지야? 나는 큐티큐티 캔디 김재현이야 아 보자.. 아! 큐티큐티겐지 큐티큐티겐지 괜찮아! 큐티큐티겐지 아하하하 우리 큐티큐티겐지가 죽었어요 오! 왔어요? أو? 아아아아아아아아 우흠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하아아아 어이 누군가 온다 어 관세 어 한 대만 protective 한 대만 쭉 Wam 로드 어렵다고 이거 얘 판정이 사기라서 그냥 쳐맞고 쿵쩍쿵쩍한 다음에 쳐맞고 쿵쩍쿵쩍하고 반복하면 되지 않아요? 이게 로드워크가 진짜 어려운 애예요 이게 캐릭터가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아아ㅏㅏ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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핳핳 흐흐흐흐흐흐흫 흐흐흐흐흐흫 아..토르비언 한일 마지막에 빡침 흐흫 마지막에 빡침 한 번 교감의 시도해보자 안녕 한 번 교감의 시도해보자 이제 살려주자 빨랜피존쓰 도킹님 도킹님 제 목소리가 들리십니깐? 나의 목소리가 보이십니깐? 안들리는것 같군요 안들려요? 아 알겠습니다 흐흐흫 뭐야 안녕하십니까